아딤말이야 상어 지느러미에서 혹도 떼내고 눈 없는 눈 알고 의아닌이 좋지 잉? 자율적인 바구인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털 빠진 거 보이세요? 이 부분에? 여기? 네네 여기 보이시죠? 어떻게 털이 빠졌는지 털 빠진 부위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보통은 진드기나 이런 거 있으면 털이 빠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생처가 안 보이네요? 기생처가 안 보이고요 지금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기름 바른 게 몸의 옆구리에 막 묻었던 거 같아요 기생처가 안 보이네요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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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거쳐 아휴 거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. 싫다 말이에요. 오 들어가버리더라고. 오 보냈는데? 이분도 주사에 맞추실 수가 있어? 이렇게 해서 잠시 들기면 자기가 와서 찔려줘요. 자기가 찔려줘요. 하늘였어. 쭉 강적이네요. 오 내가 주사에 맞다니 너무 억울해. 힘이 너무 좋아서 완전 공격적이네. 안 그래요. 한 번 물렸고 맨날 이거 끼고 말아. 오 착해. 이리 들어갈까? 진진이 들어가. 이렇게 저기 눈이 저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눈을 아주 예쁘게 떠요. 세상에 오는데 또 한 번 가 쓰십시오. 내부 thời 칠월은 나무 막대어 뿌 assez 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